왕례를 하고 있어 오늘 난 누가 할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 그를 만날까 싶어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도설 수 있게 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날아갈까 그대가 날 떠난 것 같아 내가 그댔 떠난 것 같아 일부러 기억은 그대가 됐었거든 금세 또 황금이 가라앉듯 다시 그 선명해져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말처럼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무너진 가슴이 무너진 가슴이 무너진 가슴이 다시 도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어떻게 해야 말할까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피워내도 난 이를 한 번 울고 벗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속이 후회한 거야 그게 참발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라라라라라사 오옆에 비교해 가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